삼겹살 사장님 어 바빠요 좀 이따가 삼겹살 어때? 당신과 첫 붕어를 잡았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 어디요? 오빠 바람폈어? 우리가 첫 붕어를 본데도 몰라 오빠는? 나 정말 실망이야 삼겹살 삼겹살 한 번도 끓이다 вот 열심히 했어 여기를 뚫셔 그쪽을 여기라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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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의 양이었을까? 이식해 보재 이식해 보재 가스 끄었으니 고기도 굽자요 풍호 낚시하면서 삼겹살 먹방이 최고죠 가면은 낚시는 못하고 고기만 먹다 와야 되거든 내 사랑이? 어 바빠요 좀 이따가 삼겹살 어때? 삼겹살 나 오늘 차 세차하려고 그러는데 아 삼겹살 먹고 해 당신과 첫 붕어를 잡았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굳이 거기서? 첫 붕어를 보았더니 어디야? 녹차밭 거기 어디요? 오빠 바람폈어? 우리가 첫 붕어를 본데도 몰라 오빠는? 나 정말 실망이야 오빠 정말 실망이야 내가 가서 방송으로 화면에서 확인하고 찾아와 만약에 못 찾아오면 정말 오빠랑 끝이야 무슨 일이고 거기서 추억을 쌓았지 여기서 내리면은 잘못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위에서 깔고 먹을 거예요 위에서 아 형 오면은 고기랑 밥 좀 더 가지고 와 형 내 맘 알지? 낚시하고 있으면 형들 오겠지 여기는 멸구영 알아야 돼 솔직히 멸구영 모르면 서운하잖아 진짜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일끼리 다 있대 아씨 밥이나 먹고 올라와 이거 여보세요? 아 사장님 네 정말 미안한데 거기 주소 한번만 보내주면 안돼요? 뭐 찾았어? 나 거기 저기 여기저기 다 지금 다른 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데 분명히 여기 아닌데 하면서 다시 바꿔요 그랬습니다 아 오케이 보낼게 네 감사합니다 모선멸이고 왔어요? 여기 이것 좀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올라가서 고기 차릴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히트장에서 바로 여야기로 변신합니다 어 심플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스를 교체할 수 있고요 밥은 준비를 했고요 네 다행 미디엄 미디엄 와 이렇게 무지도라는 거예요? 네 얘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쉬운 데서 먹으니까 따뜻하니 맛있네 경취는 겁나 떨어politik 끓이면 안돼요 무슨 일이야 아 나 잘 먹었다 자 딱 이제 내려가서 뿡어 한 마리 잡으면 딱 끝나겄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멘트 안 치세요? 마카